안녕하세요, 지수, 로제, 리사, 제니, 라이핑크입니다. 첫 V앱이에요, 보고 계신가요? 오늘 M 카운트다운 다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안녕! 안녕! 처음 하는 거랑 너무 어색해요. 앞으로 자주 할 거예요. 자주 봬요.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와, 많이 들어온다. 많이 봐주세요. 앞으로 항상 알람을 켜놓으라고요. 갑자기 들어옵니다. 읽고 싶은데? 이렇게 옆으로. 영어로도 인사해드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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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는 태국어? 안녕! 지수카! 오빠 돈까니! 로제카! 제니카! 지수카? 낭낭낭쭙쭙쭙. 하트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제니 생머리가 이쁘대. 캐치하셨군요. 제니카. 할 말 알려주실 분? 아, 그렇다. 저희는 지금 퇴근을 안 하고 차에 멈춰서서 V앱을 켰습니다. 다음번에 안 보여. 자주, 자주 봐요 자주 많이 들어간다 많이 봐주세요 사랑해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일본어 오하이오 오하이오 미하오 미하오 지금 정지화면 아니고요 계속 머리는 바빠요 계속 코멘트 보느라 하하오 하당머리와 피고 있어 카메라가 피고 있습니다 셀카봉을 잘 못 뜨네 앞으로 무대 많이 봐주실거죠 계속 오늘 무대 어땠어요 오늘 볼 장난 많이 좋았어요 좋았다고요? 감사합니다 보고싶은 것만 보는걸로 일본어 잘해 오하이오밖에 안해 저는요 저는요 나는 지수입니다 나는 로제입니다 나는 지수입니다 나는 지수입니다 나는 지수입니다 보고싶은 것 같은데 자막 발사 잘해 V앱 너무 어색해요 저희도 재밌나요? 지금 이게 재밌는 건가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뭔가 해야 하나? 정지화면인가요? 뭔가 해야 하나? 오늘은 갑자기 켜서 저희가 당황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컨셉이에요 컨셉 정지화면 느낌으로 첫 V앱이니까 저희 불장난에 나오는 하트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얼굴 보이게 저희가 밀고 있는 하트예요 용한 용한은 제가 밀고 있는 말이죠 댓글을 읽고 싶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too 노래 너무 좋아요 예 꿀 노잼 꿀 꿀 꿀은 좋은 거죠?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 인사만 드리는 걸로 해요 앞으로 자주 뵐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자주 뵈요 다음에 또 뵈요 오늘은 여기까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굿밤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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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 Aha 쟒 Edu 심은 마음에 판